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목과 관련된 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꿈을 꾸는 이의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상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은 신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꿈에서 목이 나타나거나 강조되는 경우 이는 삶의 균형, 의사소통, 책임감, 그리고 자유와 같은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목은 신체적으로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상징적으로는 책임과 부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목이 부각되거나 강조되는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 꿈속에서 목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그 사람이 현재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목은 말하기와 호흡을 담당하는 신체 부위로 꿈속에서 목이 강조될 경우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아프거나 압박을 받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목이 제한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잡혀 있다면 이는 자유에 대한 억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이가 현실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거나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이나 관계적 억압을 의미할 수 있으며 꿈속에서 목이 자유롭지 않다면 그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억눌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목은 호흡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생명력과 건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목에 이상이 생기는 꿈을 꾸는 것은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 아프거나 숨이 막히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반영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목은 또한 자존감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목이 강하고 건강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이 약하거나 상처를 입는 꿈은 자존감의 저하 혹은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는 것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삶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장, 가정, 인간관계 등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거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목이 누군가에 의해 잡히거나 억압당하는 꿈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실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거나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억압감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이 갑자기 자라나는 꿈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증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꿈을 꾸는 이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이 줄어들거나 짧아지는 꿈은 자신감의 저하나 심리적 위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목을 다치거나 상처를 입는 꿈은 자존감의 손상이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걱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거나 타인에 의해 상처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경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목이 길어지는 꿈은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상황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며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목표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이 길어지는 꿈은 종종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며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일목이 아픈 꿈을 꾼 직장인의 이야기 한 직장인은 매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 속에서 목이 아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업무량을 조정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목이 누군가에게 잡히는 꿈을 꾼 대학생. 한 대학생은 시험 준비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목을 잡고 있는 꿈을 꾸었으며, 이는 그가 느끼는 자유에 대한 제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자각한 그는 이후 스스로에게 더 자유로운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산목이 길어지는 꿈을 꾼 예술가. 한 예술가는 창작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고자 하던 중, 꿈 속에서 자신의 목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새로운 창작 방식을 시도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시가 목구멍에 막히는 꿈. 생각하지 못한 사건으로 진행이 안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꿈. 갈증나고 목마르지만 마실 물이 없는 꿈. 손재수가 있거나 빈곤해질 수 있는 꿈. 남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꿈. 자유를 구속받거나 죄상을 신문받는다. 내 목이 잘리는 꿈. 지금의 상황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게 될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잘려나간 내 목이 나뒹구는 것을 본다면 재물이 늘고 명예가 높아질 것이다. 내가 남의 목을 자르는 꿈. 경쟁업체나 경쟁자 또는 방해가 될 사람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게 된다. 좋은 여건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학생이라면 합업성적이 오르거나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 중인 일이 있다면 어떤 방해를 받게 되어 일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찌르는 꿈. 목과 관련된 질병에 걸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게 좋겠죠. 누군가가 자산의 목을 매다는 꿈. 신상에 재난이나 애군이 생겨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누군가의 목을 때려서 죽이는 꿈. 끔찍한 꿈이지만 반대로 크게 성공할 길몽에 속한다. 현실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것이다. 누군가의 목을 때리는 꿈.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 죄를 묻고 추궁할 일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목을 잡는 꿈. 다른 사람에게 굴욕과 시달림을 받게 되고 망신을 당하게 될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칼로 목을 베는 꿈. 하던 일들이 곧 성공한다는 의미의 꿈. 칼로 목을 베는 꿈 꾸었을 때 자신이 망설였다면 성공하기까지 다사다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슬퍼서 울었으면 깔끔하게 성공한다는 의미. 돼지목 베어서 가져오는 꿈. 예상치 못한 일들로 싸움이 날 수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만화처럼 목이 길게 늘어난 꿈. 재물이 들어오거나 그러한 기회를 잡게 되는 목구며몽이에요. 목구멍에 가래를 뱉는 꿈. 가래는 막힌 것을 의미하죠. 막힌 것이 풀어지면서 슬슬 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구멍에 가래를 뱉어내는 꿈. 현재의 답답했던 일이 술술 풀리게 되고 소원이 성취될 꿈이다. 목맨 밧줄이 끊어진 꿈. 위험한 일에서 벗어나 행운이 들어온다는 의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 주변에 대한 자신의 불만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몽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꿈. 언론, 광고, 설명, 명령 등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받게 된다. 목 안에 무엇인가 걸려있는 꿈.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휘말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에 검은 사마귀가 있는 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주의하세요. 그곳에서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망신을 당할 일이 있습니다. 목에 금은 보아 등을 걸고 있는 꿈. 새로운 업무를 받거나 지금 생활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명성이 높아지거나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길몽. 목에 낀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꿈. 억울한 일이나 누명이 벗겨지며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 목에 두른 흰색 목도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꿈. 세상의 진리를 얻게 되는 꿈이에요. 다른 의미로는 순수한 사랑을 뜻함. 목에 상처가 나는 꿈. 경제적으로 빚을 지게 되거나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목에 흉터가 있는 꿈.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을 깨끗이 씻는 꿈. 부정한 일로 오해받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해요. 목을 다치는 꿈. 업무상으로 인해 신체에 큰 타격을 받으며 또한 소식이 안 되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목을 치장하는 꿈. 하던 일이 모두 원만하게 진행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목에 가래를 뱉는 꿈. 막히던 일이 잘 풀리고 오랜 수건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목에 무엇인가가 걸려 뱉지 못하면 뇌물을 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그 뇌물 때문에 발생이 생기거나 타인에게 부탁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목의 때를 깨끗이 씻는 꿈. 혼자 뒤집어 썼던 누명을 벗게 된다. 목이 굵어지는 꿈. 업무상 기론입니다. 운세가 호전이 되며 건강이 호전이 되는 꿈입니다. 목이 길어지는 꿈. 운수가 좋아질 징조이고 목이 줄어드는 꿈은 운이 쇄약해짐을 의미한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물을 구할 수 없는 꿈. 과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괴로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풀이. 목이 아픈 꿈.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발전이 늦춰지며 뜻대로 잘 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이 잘리는 걸 보는 꿈. 현실에서는 반대로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길몽이다. 장기간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된다. 목에서 피가 솟구쳤다면 재물이나 이권 지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목이 조여지는 꿈. 성적 욕망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등을 나타낸다. 목이 졸리는 꿈. 잠자리의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사업이 방해를 받아 중지되는 재난의 상징이다. 목이 짧아지는 꿈. 위의 꿈과 반대로 목이 짧아지는 꿈은 평소에 바라고 기다리던 소식이 늦어지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몸통이 없는 목을 보거나 그런 목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꿈. 오랫동안 골치를 썩인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며 은인의 도움으로 뜻밖의 행운을 얻을 길몽입니다. 무언가 목에 걸리는 꿈. 무엇인가 목에 걸려 뱉어지지 않으면 하던 일이 어렵게 꼬일 수 있습니다. 뾰족한 물건에 목을 찔리는 꿈. 편도선염이나 후두염, 독감 등 목과 관련한 질환이 생긴다. 상대방의 목을 때리는 꿈. 뇌물을 먹은 사람이나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상을 추궁하게 된다. 상대방의 목을 칼로 쳤는데 죽지 않고 뒤쫓아오는 꿈. 일의 끝마무리 단계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목에 앉는 꿈. 남이 자신을 억압한다. 반대로 자기가 상대방의 목에 앉으면 추앙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악한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 집안 식구와 일가 친척이 불행해진다. 어떤 물건이 목에 걸려 호흡이 곤란한 꿈. 누군가에게 청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받아 먹은 뇌물 때문에 말썽이 생길 수 있다. 이불을 목에 두르는 꿈. 현재의 연애생활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심리몽일 수 있어요. 이성이 나의 목에 넥타이 해주는 꿈. 이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꿈. 자기가 자신에게 칼로 목을 베는 꿈.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공부 등등의 목표를 다르게 바꾸거나 주변 환경 또는 생각들에 다른 변화가 생길 거예요. 칼로 목을 베는 꿈 꾸게 되면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신의 목덜미를 잡히는 꿈.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자신의 죄를 당국으로부터 신문받게 된다. 자신의 목대를 깨끗이 닦는 꿈. 어떤 사건에 대한 해명을 잘해서 오해를 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목 꿈. 자신의 목에 누군가가 목마를 타는 꿈. 남의 간섭을 받게 되고 자기가 남의 목에 목마를 타면 지위가 향상되어 추대를 받게 된다. 자신의 목에서 피가 나는 꿈. 이제껏 막혔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이 잘리는 꿈.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꿈으로 행복한 미래를 암시하는 꿈. 자신이 남의 목에 목마를 타는 꿈. 여러 사람의 응원을 받아서 높은 꿈에 오릅니다. 전화하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상황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꿈. 짐승의 목에서 피가 나오는 꿈. 원하던 일이나 실행하던 일에 큰 성공을 해서 돈이나 물건을 얻게 되는 꿈. 칼로 자신의 목이 잘려지는 꿈. 회사에서 잘리거나 큰일이 벌어져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큰 목소리로 발성 연습을 하는 꿈. 단상에 올라가서 강연을 하거나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되며 운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